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2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4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주식은 플러스 1.3조원을 순매수해서요 1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도 4.7조원을 순투자해서요 2개월 연속 순투자했다고 합니다 4월 중 외국인의 증권 투자는 총 6조원 순투자로요 2011년 12월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슬슬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순투자 보시면요 2013년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2,680억원을 순매수 했고요 그리고 상장채권 4조 6,910억원을 순투자해서요 총 5조 9,590억원을 순투자했다고 하네요 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했고요 채권은 2개월 연속 순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규모 한번 보시면요 2023년 4월 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661조원 정도가 되겠죠 시가총액의 26.6%라고 하고요 상장채권은 약 226조원 정도가 되고요 상장잔액의 9.3% 총 888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래는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 현황인데요 참고적으로 해당 통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투자 동향인데요 우선 2023년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2,680억원을 순매수해서요 2023년 4월 말 현재 661조원 전월 대비 11.5조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2조 3,620억원 순매수 반면 코스닥 시장은 1조 940억원을 순매도했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보면 유럽, 아시아 순매수고요 미주 등은 순매도라고 합니다 국가별로 보면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은 순매도고요 영국, 캐나다 등은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보유 규모도 보시면 미국이 268조원 정도 외국인 전체 무려 40.6%를 차지했고요 유럽은 205조원 정도로 31.1% 아시아는 91조원으로 13.8% 중동은 21조원으로 3.2%라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아래는 2023년 4월 중 주요 국가별, 지역별 외국인 주식매매 현황이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식매매 및 보유 추이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12월, 2022년 합계, 그리고 2023년 2월, 3월, 4월에 대한 부분이죠 매수는 지금 보시면 늘고 있죠 그리고 순매수는 3월에 감소했다가 4월에 다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채권 투자 동향 보시면 2023년 4월 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8조 4,920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하고요 3조 8,010억 원을 만기상한 바다 총 4조 6,910억 원을 순투자했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말 현재 226조 원 정도였고요 전월 대비 3.1조 원이 증가한 거죠 상장 잔액의 9.3%라고 하네요 지역별로 보시면 아시아, 유럽 지역 등은 순투자 미주, 중동 지역 등은 순회수했다고 합니다 보유 규모는 아시아가 105조 원 정도 46.6%, 유럽이 67조 원으로 29.5%를 차지했고요 종류별로 보시면 국채가 4.4조 원으로 통환채가 1.7조 원 등 순투자한 거고요 회사채는 반면에 0.3조 원이 감소했고 순회수한 거죠 2023년 4월 말 현재 국채 196조 원 정도가 86.6%, 특수채가 29조 원 정도인데 1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잔존 만기별로 한번 볼게요 잔존 만기 1년 미만은 0.3조 원 후 3조 원 감소를 보였고 채권은 순회수한 거죠 그리고 1년에서 5년 미만은 3.7조 원, 5년 이상은 1.3조 원 채권은 순투자했다고 합니다 2023년 4월 말 현재 잔존 만기 1년 미만 채권은 57조 원 정도 25.4%고요 1년에서 5년 미만은 83조 원으로 36.9%, 5년 이상은 85조 원으로 37.7%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3년 4월 중 외국인 채권 순투자 주요 현황이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채권 투자 및 보유 추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침으로 외국인 상장 주식 순매수 동행 및 보유 현황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당 자료 금융감독원 가보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외국인 국가별 월별 상장 주식 순매수 추이도 나와 있거든요 통계가요 참고적으로 쭉 2022년, 2023년 4월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의 상장 채권 종류별 순투자 현황도요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간 상장 채권 순투자 및 보유 추이도 보셔서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앞으로 어떻게 취의를 보실 수 있겠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지 등등 해당 자료 저는 나름대로 유용하게 보면서 투자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순매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왜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회수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도 상상의 날을 펼쳐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고 아니면 투자 안 하고 있을 경우는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보고 투자할 때 크로스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당 자료 참고적으로 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